두 장을 제거합니다 코리아 사일런트 불만 있어요 아 왜 엘리트 비켜봐봐 엘리트 비켓 겉무탈 출구 파멸 그만큼 아프시다는 거지 메시게 컷 우와 오~~~ 유달리 이분이 아파시는 방해의 무거움 전문성 음~~ 쌍절곤 탄성 플러스크 아쉽게도 재련의 축복 6 깡령 감당할 수 있겠어 흠 석세 달력은 있네 그래도 딜은 나오겠다 딜은 나오겠는데 미래가 없는게 문제지 육각령은 잡은거 같은데 탄성 플러스크가 룬 피라미드가 일단은 상점이랑 물음표 위주로 가서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지 왜 튜토리얼이 나와 흠 흠 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킬 계산 잘못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someone . 기뻤하겠네 진짜 하하하하하하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사실 언제나 운이 없는 게 아닐까?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닐까? 2 3 4 4 5 6 6 7 8 9 10 10 11 12 12 12 12 13 12 13 15 15 16 18 20 21 22 22 23 24 으아아아 큰일 날뻔했다 진짜 작독 똥중 타멸 갈 길이 멀다 님 제발 안녕하세요 어허허허허 지금 시작합니다 2 3 2 2 2 6 6 7 7 9 10 또비? 또비라도 쓰자 고개가 있어야 되는데 오짐 아유 이거 아유 카드에서 빛이 나네 거의 다했다 진짜 쩔 오케이 쓸더스의 저력을 보여주마 어? 민트 포션 먹을 필요가 있었을까? 당연히 이제 삭제 이케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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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쌍설구 스택 관리 잘못했다 빈 쇠장 빈 쇠장 응 최고 다 구르기 대단한 새장쇠 났어 125골드였죠 그러면은 돈이 모자란다 그렇다고 길을 바꿔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맙소사 맙소사 오늘 어쩐지 재수가 없더라니 다 사일런트 잘 나오려고 밑밥 깐거였어 다른 캐릭 좀 음 거지같이 나도 되지 대단원이 있잖아 손목감 개졌네 손목검 손목검 저거 첫 턴에 잡아지나? ㅇ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터드 잡으면 되지. 제거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맞아. 킬 올바렵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락... 추락에서... 대단원 괸전 반사 나오면... 호스는... 물음표 가지말까? 광고 시간... 광고 시간... 광고 시간... 광고 시간... 광고 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음표를 가는게 맞겠죠. 진짜 추락 거지같이 뜨면 대단원 버려야지만 어쩔 수 없다. 에반드 놀랐다. 놀랐습니다. 놀아. 놀아. 순수. 그녀. 순수한 그 어떤 의도도 없었습니다. 적응을 볼 수 없는 것만으로 밀어붙여기, 흐흑 흑 흑 음. 뭐. 그럴 수 있어. 흑 흑 3댐정도 맞을 수 있지. 흑 흑 그럼 그럼. 대순간 대순간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달팽이가 어렵지 않지 달팽이 거팩이 거팩으客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투비 강화하기. 아! 심장조원 어떡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도 안 돌잖아. 이러면은... 아이 잡겠다. 꼭 순환해야... 센 건 아니잖아. 레전드... 레전드... 석재 달력 수미 상관. 석재 달력 수미 상관. 개꿀잼. 개꿀잼. 우수가... 우수 나쁜 날... 왜 이렇게 재수가 없었... 하지만 좋았다. 마무리가 좋으면 좋은 걸까? 석재 달력 수미 상관. 석재 달력 수미 상관. 석재 달력 수미 상관. 석재 달력 수미 상관. 아멘... 석재 달력 수미 상관. 석재 달력 수미 상관. 아멘